안녕 오늘은 타바타 2편을 촬영해볼건데 매일매일하면 몇 킬로 빠져요? 처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0.2킬로 0.2킬로? 0.5킬로죠 한 달에서 총 2킬로 오늘의 루틴 가보실까요? 처음은 버피스쿼트를 할겁니다 점프하고 스쿼트 점프하고 스쿼트 좋아요 힘을 내서 점프 점프 동작이 복잡해서 복잡한 만큼 칼로리는 더 많이 소모가 될겁니다 칼로리는 더 많이 소모가 될겁니다 칼로리는 동작을 한번 수행을 해볼겁니다 벌써 숨차네요 기분 탓이겠죠? 자 가시죠 팔을 쭉 펴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랑 다리를 사용해서 몸에 균형을 받쳐주면서 상태를 쭉 들어 올리시면 돼요 제가 안 올라가는데요 다음은 플랭크 푸시업 플랭크 푸시업 플랭크 푸시업 허리를 말지도 허리를 너무 펴지도 마시고 딱 그 중간쯤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한쪽 팔 올라오고 진행해 주시면 좋아요 팔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구간에서 복근에 힘이 빠지면 요추에 부담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네? 뭐라고요? 안 들립니다 자 휴식 가세요 다음은 스쿼트 안을 두프레스에요 요렇게 잡았다가 쭉 올리는 걸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덤벨로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세라 밴드나 아니면 물품 그것도 아니면 왼손으로 진행해 주셔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kg가 이렇게 무거웠던 적은 처음입니다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2, 4 3, 4, 4, 5, 5, 6, 6, 7, 7, 8, 8, 8, 8 자 로우는 이렇게 힙핀지를 잡으면서 상체와 하체를 만나게 해주고 견갑을 쭉 안으로 모아주는 동작으로 팔을 당겨 올라오면 좋습니다. 날개뼈, 날개뼈가 뒤로 확 모인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세요. 굿! 자 다음은 저번 시간에 했던 백런지에요. 자 그런데 백런지에서 하나를 추가해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연속 동작으로 취하고 발을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순서가 생각보다 헷갈리실 수 있어요. 전진을 하시네요. 어디 가세요? 자 버피스쿼트 자 하시죠. 버피스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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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용위서 이거 아니에요 기분 타지입니다. 글적 당겨올라올때 등 아래쪽에 중화보석무근이 날개뼈를 쭉 잡아주는 느낌이 되는게 중요합니다. 자, 빨리 꺼준비! 가야님, 저번보다 말수가 너무 줄어들으셨는데 기분 탓인가요? 자, 화이팅! 할 수 있어요! 자, 빨리 꺼준비! 자 스쿼트 하나도 프레스 여취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저도 힘들어요 자 다음은 로우로 갈 거예요 로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힙핀지입니다 엉덩이가 뒤로 빻는 거 주의하시면서 그렇죠 날개발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승복운동 기능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극이 갈 수는 있는데 자 광대근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오케이 자 뒷B부터 하나 앞으로 자 반대발 뒤로 앞으로 나이스 반대발 뒤로 앞으로 좋아요 자 렛츠고 반대발 뒤로 앞으로 뒤로 힘들어 자 화이팅 화이팅 굿 웃고 웃음 고맙습니다 옆에 스커트 파이팅 파이팅 마지막이에요 오케이 자 슈퍼맨 어 힘이 없어요 자 플랭크 푸시업 가시죠 자 플랭크 하실 땐 너무 복근을 사용해서 허리를 말지도 허리를 너무 펴지도 마시고 딱 그 중간쯤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마지막이에요 자 그런 효과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을 뺐는데 또 쥐우겠냐 자 좋아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자 파이팅 어우 땀이 주룩주룩 나네요 괜찮으신가요? 자 다음 스쿼트 하늘드 프레스 다니면서 지적인 섬을 받을 수 있어요 그의 손을 좀 더 해줘요 파이팅 네 손으로 해도 충분히 힘듭니다 네 손으로 해도 충분히 힘듭니다 그래도 일으니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지막, 화이팅! 집중! 나 자신과의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. 나를 강하게 만든다. 고생하셨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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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어요.